우려했던 대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결국 정쟁의 장으로 오염되어 파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괴탄스러운 일입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회에 집중하기보다 막말과 억지로 일관하며 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은 이제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리를 부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절대 사과할 수 없다며 버티다. 법정 청문기한 만료 5분을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정부와 양당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도 없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법과 원칙을 어기며 오로지 정략으로만 일관하는 행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개혁의 기관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김오수 후보자의 각성과 분발을 거듭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구체적 내용도 보지 않은 채 악의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들과 어떻게든 또다시 검찰개혁의 대의를 흐리고 억지 공정과 위선의 프레임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람에 떠들던 기초사실이 모두 무너졌음에도 지독한 원죄를 가리려는 언론의 편파보도에 기대어 어떻게든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의, 위선의 프레임은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며 정치적 입지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정치검사에게나 합당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권력을 남용하고 누가 역사의 대의를 어지럽힌 것인지 낱낱이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경거망동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부디 자중하기 바랍니다. here. here. there. here. 한글자막 by 한효정